페이스북이 리벤지 포르노 게시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인 차단에 나섭니다. 16일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게시물을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 분석한 후 판단하는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인터넷의 성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경우 보복이 아닌 흥미를 위해 지인과 성적인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행위도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기술은 피해자를 포함한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러한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먼저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해 신고해야만 페이스북이 이를 분석한 후 차단에 나서는 방식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비효율적인 과거의 방식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적발된 계정은 폐쇄는 물론 법적 조치의 증거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리벤지 포르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